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벼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이 웨이성쥐라 매이 웨이성쥐라 매이 뭐뭐라 강원대에 대한 명사 넣어주세요 뭐뭐떨어진다 뭐뭐떨어진다 는드십이에요 매이 웨이성쥐라 웨이성쥐라 휴지 매이 웨이성쥐라 휴지가 없어요 워이 반 자오상 시자오 워이 반 자오상 시자오 워 나이 반 보통 자오상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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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다 넣어주세요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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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바람 할 때는 혀 여기에요 이거는 밑에 이빨에요 혀는 밑에 이빨 여기에요 시 시 자오 삼성 삼성 할 때 앞에고는 이송으로 바꿔주세요 시 자오 자오 할 때는 혀 사이에다 넣어주세요 자오 시 자오 와 이 반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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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보통 아침에 샤오를 해요 잔마 매이 총 수에 잔마 매이 총 수에 왜 변기 안 내려요 잔마 왜 매이 뭐뭐 안 한다 총 수에 총 혀 일어나세요 총 수에 변기 내리다 총 는 힘차다 색차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리기 할 때 빠르게 뛰을 때도 우리 파우스잖아요 총 로스에 힘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잔마 매이 총 수에 상 척소 도시호 시 왈 소 지 상 척소 도시호 시 왈 왈 소 지 상 척소 화장실 가다 척소 보통은 공공화장실 는 듯이 비요 상 척소 화장실 가다 소변 보다 대변 보다는 듯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도시호 뭐뭐 할 때 시 환 좋아하다 자주하다 왈 소 지 한 두 푼 를 보다 상 척소 도시호 시 왈 소 지 대변 볼 때 한 두 푼 만 봐요 니 콰이 츄 라 워 비에 부 주 라 니 콰이 츄 라 워 비에 부 주 라 콰이 빠르다 츄 라 나오세요 니 콰이 츄 라 워 비에 부 주 라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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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주 비에 부 주 못 참겠어요 비에 부 주 대평 소평 90대는 비에 부 주 라고 얘기해요 니 콰이 츄 라 워 비에 부 주 라 빨리 나오세요 나 못 찾겠어요 타이 초 라 타이 초 라 초 혀 일어나세요 초 초는 냄새 나다 냄새 안 죽 다는 뜻 이에요 타이 초 라 냄새가 신하다 워 샹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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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냐 냐 냐 소평 니 마려요 워 샹 다 하 워 샹 샹 다 하 샹 샹 하고 싶다 샹 다 하 대별로 보다는 뜻이에요 다 냐 얘기해도 돼요 근데 다 하 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있어요 음 뭐뭐를 내리다 변기 빗대 소병 봤으면 변기 쭉 내려줄래요? 잘 이해하셨나요? 우리 화장실 있을 때 자주 사용해주세요 안녕, 안녕! 没卫生纸了 没卫生纸了 我一般早上洗澡 我一般早上洗澡 怎么没冲水? 怎么没冲水? 上厕所的时候喜欢玩手机? 上厕所的时候喜欢玩手机? 你快出来! 我憋不住了 你快出来! 我憋不住了 太丑了 太丑了 我想尿尿 我想尿尿 我想上大号 我想上大号 你尿完尿能不能把马桶圈放下来? 你尿完尿能不能把马桶圈放下来? 我想尿尿能不能把马桶圈放下来? 你 Pfрав子 remaining 都因尿为римdir 之感硬 我想尿尿能不能把马桶圈放下来? 断子